오늘도 또 쳐 결과는 또 져 하루도 안걸르지 주머니 또 털려 흰공이 똥창에 박히듯이 내 손바닥에 후둔살도 박혔어 하루에 꼭 두 번씩은 가야지 그래야 못필 거야 빨간 공이 가야지 내 앞공 가리지 마 차라리 다 내 공을 줘라 인마 불안하다 실패하면 불알 담아 막판인데 가라 그 또 포로 미치겠네 그때부터 니가 당구 포로 한 번 맛을 보면 시작하는 갠베 우리 편이 못한다면 제발 남의 갠베 나와 돼지 다 내와 접시 식기와 오시 돌려라 또 쿠션 기대마 오시 하고 짱골라 302화는 안되지 마세이 빌리아드 빨갛고 동그란 얼굴 오늘 딱 두 번만 볼게요 빌리아드 귀여운 정하얀 얼굴 눈 감으면 자꾸 생각나 예 어려서부터 짜장면은 먹고 싶었고 당 그냥 가서 그냥 한 번 시켜봤어 짜장면 이것은 집집 유레카 이 맛엔 어떤 유레카 있는지 몰라서 견줄만의 PC방해라면 진짜 피말린다 치면 대박쓰다 3층 정도만 들 수 있어 상대 방식이 된다 흰자감은 알다 말도 센다니까 깻잎 한 장 차이 안 될 놈은 안되지만 나는 된다 말갠새 휴게새 아마추어 같은 세기들이 하는 짓은 안 통한다 그치 바깥세 한 소리 올려 예 제법 폼나지만 변수없어 제발 쫑나지마 나와 돼지 다 내와 접시 식기와 오시 돌려라 또 쿠션 기대마 오시 하고 짱골라 302화는 안되지 마세이 빌리에디 빨갛고 동그란 얼굴 오늘 딱 두 번만 볼게요 빌리에디 귀여운 정하얀 얼굴 눈 감으면 자꾸 생각나 정찬이 오늘 한판 치셔야죠 돈으로 이긴다 야 가자 가자 오늘은 돈이 돈 없냐? 돈 없으면은 정찬이한테 끌어 야 돈으로 넘쳐댔어 저 오늘 이겨야지 우리 팀이잖아 태강이도 제일 잘자